인천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 내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2.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야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공공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에 따른 영화관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방송국 IBS에서 2020년도 가을학기 5기 수습구건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하연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I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 내 도난 사건에 IGC SNS 익명 게시판에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기숙사 내 택배 도난과 냉장고 음식 도난 등 수차례의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이에 대해 IGC 하우중 측은 학생들의 IGC 택배 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의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성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소통 페이지 중 하나인 SNS 익명 게시판에서 하나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기숙사 A동에서 8월 27일 오후 7시 35분경 즉석밥 24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2개를 도난당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기숙사 내 도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해 왔으며 SNS 익명 게시판에 도난 사건과 관련된 글들은 전부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또한 기숙사 공용 냉장고에서 음식 도난 제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4차례의 음식을 도난당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3월 9일 기숙사 내 택배 도난 2019년 3월 18일 기숙사 음식 도난 등 수차례의 도난 사건이 제보되었습니다. 물품을 도난당해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에게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도난당한 음식들은 대부분 음료수, 계란, 냉동식품의 일부 등이기에 도난당한 사람들은 경찰에게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꾸준히 일어나는 도난 사건으로 인해 IGC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쌓아가고 있는데요. IGC 하우징의 택배 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간표를 고려하지 못한 택배 시간대와 제대로 되지 않은 관리에 불만을 품은 내용이었는데요. 하우징의 제대로 된 택배 관리와 학생들의 양심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IBS 뉴스 안성인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음식점들은 저녁 9시에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취식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은 지난 30일 밤에 서울의 관광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취재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이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을까요? 저희 취재진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 2.5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달 30일 밤에 서울의 관광 명소인 B와 Y 두 곳의 인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블랙박스 화면에 찍힌 것처럼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셀 수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이루고 서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Y 장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람들이 한데 모여 흡연을 하는가 하면 붙어 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장기화되는 힘든 시기에 정부 지침이나 행정명령보다는 국민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부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 취재진이 발견한 시민들의 모습은 그동안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애써 지켜온 것들마저 다 물거품이 된다 해도 놀랍지 않을 만큼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기나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을 일상화하며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IBS 뉴스 박한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공공시설도 그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영화관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공공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공공시설 중에는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은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영화관도 해결책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영화관에서는 한자리 뛰어안기, 체온 측정, 그리고 전자포스 주문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 상영 시간 또한 조조, 심의 시간 대에는 상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감상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사태가 급증함에 따라 각 공공시설이 마련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BS 정혜원 기자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 IBS에서 2020년도 가을학기 5기 수습 극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 IBS에서 2020년도 가을학기를 맞아 5기 수습 극원을 모집합니다. IBS에서는 진정성 있는 뉴스 컨텐츠부터 유쾌한 예능 영상 또 라디오 등을 직접 만들고 진행하며 함께 꿈을 펼치길 원하는 신입생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양식은 9월 7일 월요일 IBS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3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서류 전용 합격자를 대상자로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IBS 박지원입니다. 제3대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새롭게 취임한 김시현 국장의 인삿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학 언론 방송국장 김시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한껏 기대했던 캠퍼스 생활을 못 누리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 방송국은 여러분들과 같은 IGC 학생으로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IBS 국원들은 매주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데요. 매주 월요일 뉴스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학교 소식을 전하고 캠퍼스 오디오 방송을 통해 보다 생동감 넘치는 점심시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크쇼,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방송국과 함께할 신입 국원 여러분들을 모집하려 합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찾고 있는 인재는 방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IBS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학우 여러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IBS 5기 신입 국원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박하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